퀘스트 성공했으니까요 퀘스트 성공했으니까요 점점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어 어이구 어이구 이분이신데? 어? 5초마다 이걸 날린다고? 쇼크는 뭐야? 쇼크가 제일 세냐? 쇼크하는게 낫겠지 리메인 쇼크는 뭐야? 5초동안 한번만 쓸 수 있는건가 이거? 한번만 쓸 수 있는거야? 아 내 파이어볼이 5초동안 상대를 태운다 근데 번개는 아직 써본적 없지 스펠 업그레이드구나 파이어볼은 항상 쓰는거니까 이게 좋을거 같애 어 이거 되게 좋을거 같애 이거 항상 쓰는거잖아 어쨌든 더 좋은거잖아 파이어볼 또 뭐가 생겼냐? 어 그래 정말 이제 돈이 없거든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는건 아직 안열렸죠? 그렇죠 깼다 아 잡템 오케이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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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f 웅 웅 웅 웅 웅 iles 웅 하 와..레알.. 그지에요 가자 쇼벨 나왔다 삽 쇼벨 시작부터 더 보셔야 돼 댓inho 정리 bedingt ㅋㅋㅋ 즐거워 1 Whoo לב ucken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쁘지 않아. 너무 빨리 찾으러 왔다. 디펜을 가는게 좋을. 디펜은 그닥 손이 안간단 말이지. 공격이 세야돼. 공격이 세야돼. 쇼크 언 에네미. 오케이. 좋아. 비틀도 괜찮고 공격이 세야돼. 공격이 세야돼. 공격이 세야돼. 공격이 세야돼. 공격이 세야돼. 그렇지. 공격이 세야돼. 공격이 세야돼. 아이고, 아... 죽어버렸네... 잘못했네... 어이구... 어? 거의 됐네 근데? 르르 르르? 오랜만에 평타? 평타도 이제 못올릴라나? 누가 평타였지? 아, 얘다... 아, 아직 충분히 있구나? 아, 그래... 아... 아, 아무래도 봤을 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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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쎄네 나왔다. 아, 쎄네 나왔는데... 아,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예... 성공! 너피텔... 어? 뭐지? 지금 새로 생긴 공간이죠? 어디죠? 어디야? 아, 이 기둥? 이 기둥이 뭐지? 이거 뭐 기능이 있냐? 뭐야, 허세야? 아니... 능력이 뭐냐고, 능력이... 나중에 돛을 달 수 있다. 자... 자, 제발! 제발! 아... 그래, 뭐 그게 어디니... 그게 어디야... 음, 평탄아 올리자. 평탄아 올리자. 평탄아 올리자. 아, 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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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도 내 줄 알았지? 용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어. 이거 맞으면 가는 거야. 이거 맞으면 가는 거야. 4개의 테스트 열어라. 시작부터 너무 많이 해.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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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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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그렇습니까? 뒷펜도 좀 늘려야 되나? 어, 넘어갔다. 풀탐이 지금 2시간째야. 여기가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4시간. 최소 그 정도가 소모된다는 뜻인데. 음... 테이스터푸드. 뭐지? 테이스터푸드? 그리고 다음 지도? 미쳤니? 와, 여기 뭐야? 엄청 약하다. 사벌 엄청 약하다. 아, 몇 대를 데리는데 안 죽으세요. 좀 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 3. 4. 4. 5. 5. 6. 8. 9. 10. 10. 12. 13. 15. 16. 16. 16. 16. 16. 17. 17. 17. 18. 19. 20. 20. 이게 그 해외스팀 15만원 주고 3개 샀다는거 아닙니다. 아 미쳤습니까? 저 그정도 아니에요. 방어가 딸려서 한 대 맞으면 너무 밀려. 근데 이게 패시브 방어가 아니지 않냐? 이게 패시브 방어가 아니지 않아? 내가 방어 따는 건 솔직히 힘들어. 오늘 게임 선택 실패. 오늘 이 게임을 한번 선택해봤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깔끔하게 일단은 버리도록 하고요. 이거가 노가다야. 계속 그냥 야 너 공격력 1업 했지? 내가 방어력 1 높은 몬스터 출연시켜 줄게. 너 공격력 2업 했지? 방어력 2 높은 몬스터 출연시켜 줄게. 이거의 반복이야. 그래서 일단 처음엔 좀 재밌었는데 계속 가니까 너무 반복이라. 일단은 You Must Build a Boat. 정말 가정비 최고예요. 킬링타임 가정비 최고. 여러분들 진짜 허송세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